8월 9일 첫 방송하는 슈퍼스타 K5의 가장 핫한 소식은 뉴스키에서 매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키 페피 어워즈 광주 최고의 페피는 초록초록초록 뜯는 싱그러운 친환경주의자 워킹 제스처 하나하나 뭔가 흑형 소리 물씬 나는걸 내 친환경주의자 내 LA 모자도 초록색 내 안경도 초록색 내 남방도 초록색 내가 입고 있는 건 모두 다 초록색 여기 뒤에 있는 자연도 다 초록색 자칫 촌스러울 수도 있는 깔맞춤에 친환경이라는 모티브를 재해석해서 세련된 우리강산 푸르게의 푸르게 룩을 완성했구나 난 친환경주의자 환경을 사랑하는 만큼 패션도 사랑하는 마음이 물씬 느껴지는 멋진 패션이었어 fede hadah adah Monarch 펜 펜 펜 펜 펜 펜 펜 펜 다면 펜 펜 펜 펜 펜 감사합니다.